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보나마나 깜짝 놀랐어 이번엔 왠지 계속 만나는 느낌인데 이번엔 뭐 할까요? 보고 싶은 유닛 있으시면 뽑아드립니다 이 와중에 또 내가 이 판은 우간하면 지겠죠? 우간만 하면 지기 때문에 왠지 이번 판 계속 다 이기다가도 우간하면 왠지 질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잘못 지었네요? 로크에다 지어야 돼 다시 한 번 이 환자 가볼까요? 캐리어? 캐리어? 테라완자는 캐리어? 한 번 가볼까요? 갑자기 뭔가 필이 왔어 예언파는 예언자 이후에 캐리어 갑니다 아이고 지금 계산 잘못해서 너무 일찍 꺼냈어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새로운 캐리어 갑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네. 우간으로 나간 멘탈을 우간으로 찾는다. 공중 메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우간 메타로 갑니다. 얘 앉아 늦게 가더라도. 와 여기 살짝 꼬였네요. 이 부분에서.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좀 애매한 곳에. 모선생을 찍었으면 모선생에다 복을 주는 게 나은데. 여행자가 좀 늦게 나오더라도 모선생을 찍고 가자. 이리로 올라오겠죠? 왜 안 와? 우간 빠르게. 우간 메타 갑니다. 캐리어. 쉴은 편한 자 decades에는 보기 쉽지 않은 유닛인데. 채소를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이번 판에는 써보자. 여기에 연재량과糖으로 Discovery 상함은 느꼈을 거에요 진짜 이 첫니언자는 절대 잡히면 안 된다 이 판에 모든 건 예언자의 건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없네? 뭐야? 안 됐는데? 어 그래도 탱크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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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이러면은? 일관문일후관 이건 모르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사도 3마리인데 사도 3마리인데 예언자 하나에다 사도 3마리인데 우간이 나와요 캐리어가 나와요 캐리어 어 캐리어 나옵니다 어 걸렸어요 시간벌기 저 조금만 시간벌면 모선도 나오거든요 형이 이거밖에 없는데 예언자 하나를 놓치긴 한데 예언자만 살아있어도 이거 스킵 이기는 거긴 한데 캐논으로 버티면서 이 모선 나오면은 진짜 캐리어 떼질 수 있거든요 이거 안 걸리고 아 이 캐리어 야 깜짝 놀라서 많이 빠른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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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 당황한 거 보여요 당황한 거 당황스럽죠 이거 미스타밍에 캐리어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 이상해 오어에이구.... 너무 약해 캐리어 초췌 키리오 너무 약해 키리오가 지류에 은근히 약해요 퇴료가 질에 은근히 약하기 때문에 점점 공격되면 어이구 잘못 눌렀죠? 없잖아 이거 진짜 까다로운데요? 진짜 까다로운데요? 아 공격이 인터셉트 없으면 공격을 못해요 공격이 1위야! 공격이 1위가 딱 맞지 않네요 공격이 웨имер가 딱 붙어있는가 공격이 포기중 공격이래 공격은 5 frick 이 시... 이 시... 이 시... 어? 미니맵 안 보나요? 아... 집 정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시... 이 시.... 소들밤 이 시... 이케 모델 무시 그 시대 소들밤 이 시... 그 시... 슬3 이리 주와 가능한가? fluo호호호호호홍 설마 확장기 힘이 있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추억 10원 전투자 자 이거 한 번 밀어내야지 지금의 태민으로 규제이이이이